오늘은 여러분의 아내들 사람이 브라이덜 샤워 이딴 걸 하겠다 말하면 그 여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라이덜 샤워가 뭔지 모를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결혼을 앞둔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는 파티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모임 같은 행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브라이덜 샤워에 특유의 한여식 기싸움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변질된 문화가 되었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sk단위는 남성이 브라이덜 샤워 비용 남자가 내는 거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2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인데 나는 브라이덜 샤워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한여들 sns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쳐 올리려고 신라호텔 빌려서 돈 지을 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용을 원래 남자 쪽에서 내는 거라고 말하더라고 존나 어이가 없어서 이걸 내가 왜 내야 하는 거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다 라고 싸우기 시작했음 지금 이걸로 엄청 싸워서 말도 안 하는 상태이고 결혼 준비하면서 돈 관리부터 신혼여행까지 엄청 삐그덕 거리는데 진짜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의 등신 같은 문화 브라이덜 샤워 때문에 열받는다는 말을 쓰는 예비 퐁퐁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뭔가 의아함을 느끼실 겁니다. 브라이덜 샤워는 신부 측이 아닌 신부의 친구들이 개최를 하는 건데 왜 예비 신랑에게 돈을 내라고 청구서를 드림일까 라는 의문 말이죠. 그건 한여들의 기싸움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한여들은 sns에 등신 같은 저 사진 하나 쳐 올리려고 신라호텔 비싼 곳 빌리고 풍선이고 연병을 떨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부를 때 한녀는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아내 호구퐁퐁 남은 날 위해 이 정도는 가뿐히 계산하는 등신이니까 날 잔뜩 부러워해줘. 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한국 여자들의 기싸움이 담겨있는 걸 남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한여들의 브라이덜 샤워는 신부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과 예비 신랑이 준비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브라이덜 샤워 재밌었다 개 예비 남편이 돈 다 내주고 드레스코드 맞는 옷 사줘서 공짜 여행온 기분 들었음. 1박에 180만원짜리 독재풀빌라여서 수영도 하고 진짜 좋았어. 근데 신부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그지 새끼마냥 하는 브라이덜 샤워는 절대 안 갈 거야. 라면서 남성의 돈으로 브라이덜 샤워를 하지 않으면 거짓 취급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좋았겠다라고 부러워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브라이덜 샤워 할 거면 진짜 남편이 돈을 다 내주는 분위기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가 돈을 내야 하면 짜증난다고 말하는 저 한국 여자들. 브라이덜 샤워라는 문화가 어째서 이렇게 기괴하게 변했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실 겁니다.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SNS에 미쳐있는 여자들이 정말 많고 그녀들은 SNS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빚 때문에 20대에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사는데 친구들 인스타 보면 열등감 오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마통 허버허벌 들어서 빚이 생긴 거면서 열등감을 호소하는 여성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성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그녀들은 수많은 과시형 게시물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결혼과 융합하게 되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날 위해 이 정도도 계산 못해주냐. 라는 등신 같은 마음과 맞물려 여성들은 브라이덜 샤워부터 티파니 반지 유럽 해외여행까지 수도 없이 많은 청구서를 남성에게 들이밀게 되죠. 브라이덜 샤워 하나만 봐도 여성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SNS를 좋아하는 여자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걸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열등감 덩어리의 청구서를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부디 정신병 껄린 한국 여성을 설거지하는 남성이 적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의 청구서는 언제나 남성에게 쥐어진다.